안녕하십니까? 이 테이프는 2008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양역 듣기평가 안내 녹음테이프입니다. 잠시 후 2008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양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방송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운명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교양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정조 14년, 당시 규장과 검사관이었던 이덕무, 박재간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책 하나를 정조에게 바칩니다. 정조는 그 책에 무예도보통지라는 이름을 하사합니다. 그 이름은 무예의 실제를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고, 무예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통과라는 책이란 뜻입니다. 정조는 이 무예도보통지를 편천하기 위해 당시 무예의 고수였던 백동수에게 명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무예를 발굴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사라져가고 있던 전통묘예가 새롭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후 실학자 이덕무와 박재가를 투입하여 책을 완성하게 됩니다. 무예도보통지는 단순히 무예를 통합하여 기록한 차원에 그치지 않고, 무사들의 교육이나 무과시험 등에 실제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 고유의 무예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의 무예에 이르기까지 가장 우수한 것들을 엄선하여 정리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기록물로도 큰 가치를 지닙니다. 2번 이번에는 좌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근 해외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언어장벽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정에서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려면 먼저 이주 여성들이 우리 마을과 그를 잘 구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지원단체 주도하에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과 그를 이주 여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사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인데 이들은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부족합니다. 교재도 문제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교재로 수업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교재가 개발되었다고 해도 이주 여성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교육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주 여성들이 우리 마을과 그를 배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어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 이번에는 학생의 발표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요리연구반은 이번 축제에 다양한 향신료를 이용한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맛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향신료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향신료라고 하면 흔히 강황, 후추, 겨자 등의 이름을 떠올리는데 식물의 열매나 씨앗, 껍질 등에서 얻은 것으로 향이 있고 매운맛이 나며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향신료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향신료는 저마다 독특한 맛과 향이 있어 음식의 풍미를 더하고 식욕을 도두어줘요. 또한 향신료에 합류된 알카로이드 성분은 타액이나 소아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마늘을 곁들이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마늘은 혈액순환에 촉진시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노화를 방지해주기도 해요. 또 최근에는 항암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대요. 맵사하고 자극적인 진저를 성분이 있는 생강도 식욕을 도둬주죠. 게다가 생강은 멀미 억제 효과가 멀미약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도 밝혀졌답니다. 참 생강은 닭고기나 생선 요리에는 잘 어울리지만 쇠고기나 돼지고기 요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두세요. 또 최근에는 마늘과 생강이 식중독균을 죽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향신료 가운데는 살균과 방부 효과를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대 지방일수록 다양한 향신료를 많이 사용해온 듯해요. 그렇다고 향신료를 무턱대고 쓰면 곤란해요. 향신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소화성 괴양이나 위험이 있는 환자가 먹으면 속쓰림이 악화될 수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부엌에서 써온 향신료들이 요모조모 쓸모 많다는 것 아시겠죠? 4번과 5번 이번에는 라디오 인터뷰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대 보건행정학과 박영호 교수님을 모시고 주치의 제도에 관해 몇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주치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주치의란 정기적인 전화와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이 전담하는 환자들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의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환자와 의사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겠군요? 그렇죠. 병원 진료를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의사와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누고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의사가 환자와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그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일도 쉽겠죠. 그렇다면 주치의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의사를 주치의로 정하고 그 의사에게 정기적인 진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의사에게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지요. 유명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을 환자도 있을 텐데요. 혹시 주치의 제도가 환자의 진료 선택 기회를 제안하는 것은 아닌가요? 주치의 제도를 장려한다고 해서 환자의 진료 선택 기회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주치의는 환자와 전문병원, 종합병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는데 난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의료 영역도 국민, 의사, 정부의 입장과 이익이 서로 다릅니다. 주치의 제도를 잘 다듬어서 국민, 의사, 정부가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기존의 의료 제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치의 제도가 새롭게 느껴지겠군요. 이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건강에 이바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6번 문제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십시오. 지하